Q. 정기 2시대에 대한 안내완서를 드리겠습니다. 제1협의장에서 3단 이상 1부 A2호 국회를 시작하였습니다. 4단 이상 1부 A2호 충전상도로는 지금 즉시 제1협의장으로 충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Q. 정기 2시대에 대한 안내완서를 드리겠습니다. 제1협의장에서 3단 이상 1부 A2호 경기를 시작하였습니다. A2호 충전상도는 제1협의장으로 충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Q. 정기 2시대에 대한 안내완서를 드리겠습니다. Q. 정기 2시대에 대한 안내완서를 드리겠습니다. 다운로드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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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